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학평가원 평가 이것에서 또 이제 한 번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비용을 지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여 안 된다 이런 결기가 있는 겁니다. 윤 정부는 지금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야 2025학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공이나 의대생들의 반발 외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의학교육을 평가해온 의평원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무리수를 뚫을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마치 탈핵과 마찬가지로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리수를 둔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고초를 당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원이 여러분들 의대 정원을 이게 kbs 강원방송입니다. 강의실 수련식이 다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이거를 의평원에서 타협 없이 원칙대로 평가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의평원에서 평가기준은 이번에 너무나 급하게 여러분들 정원이 됐기 때문에 173% 여러분들 의학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15개의 평가기준이 아니고 51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0개 의과대학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원칙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여러분 이번에 의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보면서 저는 늘 느껴왔지만 한국에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그게 여러분들 선진국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인 겁니다. 그냥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기하기 이전에 게임 규칙을 바로 바꾸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비례대표 여러분들 제도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그냥 몸에 베여 있습니다. 절차 법 아 필요 없어 그거 그냥 바꾸면 돼 이런 겁니다. 그게 선진국하고 엄청나게 차이인 겁니다. 이번에도 딱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평은 협조해 협조하라고 협조 안 해? 그러면 사전 심의하는 것 다 교육부 사전에 허가 받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1개의 이런 평가 기준이 뭐가 필요해 한 7개를 줄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제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다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장선생님이 자리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하겠죠. 보시면 의평은 외압 논란에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이 등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의평은 압박한다고요? 아니 의대의 교육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의평은의 평가 기준을 좀 유연하게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노골적으로 의대의 정원 증가 의대에 대해서 의평은 평가 개입을 하겠다. 그러나 의평은은 평가 작업을 시작하니까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의평은하고 한반 붙는 게 또 재미있을 겁니다. 의평은의 여러분들 이 원장은 보니까 아주 깐깐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51개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30개 의과대학 정원 대상이 된 대학들은 모두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뭡니까? 무력화. 어떻게 무력화시킬까? 이주호 무리 속에서 어떤 게 나올까? 다음엔 뭡니까? 잘못하면 감빵 가는 겁니다. 완장 오래 안 가거든요. 완장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완장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정원의대의 의평은 평가 탈락 우려에 복지부는 대하로 해결하겠다. 복지부는 사바사바 해결할 모양입니다. 관료들 생각이 이런 건 겁니다. 그냥 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통과 불통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바사바 해서 해결하겠다. 사전심의 절차 교육부가 사전심의를 받아라. 의평은의 기준을 완화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10% 이상 정원된 30개 대학이 한국의학 교육평가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평가 여러분들 할 수 없죠. 강의실 2배를 어떻게 늘리고 교원 수를 2배를 어떻게 늘리고 해구실을 2벌에 어떻게 늘려가겠습니까? 그러나 무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 흥미로운 사건이 또 진행될 겁니다. 한국은 절차적 정당성인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겠다 하면 완장찬 사람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탈원전 해야겠다. 그럼 경제성 조작하는 겁니다. 30개 이름 의과대학의 정원을 다 늘려야겠다. 의평은의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고 하겠죠. 말 안 들어 원장 나가. 원장 법인카드 얼마 쓴지 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해서 뭡니까? 의평은을 박살낼 건지. 그럼 의사들이 또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평가 인정 거부 움직임의 의평은 규정대로 진행하겠다. 대학들이 반발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겠죠. 30개 대학들이 모여 가지고 의평은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가혹한 조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뻔합니다. 게임하기 전에 바로 뭡게 게임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평은 평가 앞둔 30곳 면봉 대부분 통과 못할 수도 있다. 통과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가오 잡으려면 그럼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평은 원장을 모가지로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51개 이런 평가 기준을 7개로 낮추든지 그렇게 하면 통과되겠죠. 그럼 대학교에서 들고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냥 수렁통에 빠지는 겁니다. 똥통에. 똥통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는 민수농님께서 너무도 아니라는 행동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고 싶어 합니다. 능력 때문에 나가도는 것 좋죠.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의과대학 36곳 교수들. 의평은 공정 독립 자율성 침해 자시 않겠다. 의평은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한 편을 코미디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대학들을 의평은 평가 기준을 무력화시켜가지고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거기에서 무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겁니다. 무리수가. 그리고 그 무리수에 직접 간절히 관여했던 실장 국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 다음에 여러분들 수사 대상이 오르겠죠.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그냥 통박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 여기에 이 원장이란 분은 어마어마하게 깜깜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냥 원칙 준수 이겁니다 이분은. 이분은 그냥 날려버리겠죠. 날려야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 설명회를 한 겁니다. 이제 30개 대학을 불러가지고 주요 변화평가 계획한 설명회 7월 30일 은행회관 2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허허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협을 안 하겠죠. 목이 날아가더라도. 대부분 통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50명이름 교육하던 기간에서 150명을 늘리면 그거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교육하도록 뚜디를 만져야 되는 거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의대 30곳에 대한 주요 변화평가에 났으면서 평가를 준비해야 된 대학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멘붕에 빠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기사 청년의사라는 의료 전문지입니다. 그 하단에 젊은 의사들이 남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 저하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분한테 하소연하시고 이번에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은 인증평가 부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탈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2개가 여러분들 많다고 두툴대는데 그러면 51개가 중복이 되니까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냥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대의 정원은 대책도 없이 작성해서 낼까요. 총장이나 되면서 다 계획이 있겠죠. 박민수 차관처럼 해외에서라도 교수 수입하시고 대학 건물도 3D로 빨리 지으시고 그런 생각 없이 그 많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대 교육질을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여러분들 의료계에 계시는 젊은 의사분들이 좀 조소하는 겁니다. 의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원도 10% 해수도 2년마다 정한 건데 200에 300% 정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열었으니까 교수 사직이 생기는 등 교육 차질이 있는지 봐야 되고 2년도 깁니다. 교수 결혼이 연초에 생기고 2년 만에 청원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변화가 많을 때는 1년마다 평가하는 것도 깁니다. 총장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대량 정원 신청을 했군요. 등록금을 벌려고 수작부리다 멀쩡했던 의과대학 배교시키게 되면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이 메디칼 전문지인 청년의사의 여러분들 의평원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글을 남긴 겁니다. 볼만할 겁니다. 그냥 사실로 이야기하게 되면 30개 대학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의 대학만 의평원을 통과할 겁니다. 그럼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받은 사람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게 해서 이 관리 출신들 검사 출신들은 뭘 기획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버려 의평원이 무슨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 완장 참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권 바뀌게 되면 줄줄이 다 뭡니까. 법정에 서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 세상은 뻔히 훤히 예상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리적으로 잘 따졌네요. 당신들이 법대로 하게 되면 2027년부터 정원을 해야 맞는 거다. 당신들이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니까 그냥 대통령이 뭡니까 고함치니까 2025년부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가 찰 겁니다. 평생 과학을 해온 사람들이니까 과학을 해온 사람들은 도저히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집안 일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나라 일을 절차가 전혀 없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깡 내가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완장 찼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대야 되는 겁니다. 참 의과대학 교수들도 안 됐습니다. 이 카돌릭 의대 고대 서울대 성대 연대 울산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 질의를 보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사전 예고지를 준수하고 의학 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정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0일까지 정원 규모에 따른 인정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법인 겁니다.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려면 법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한 대학 사전 예고지를 준수하고 그리고 의평원 인정이 모두 다 마쳐야 2025학년도 이런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상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무슨 변고가 생기게 되면 지금 무리수했던 박민수나 조기용이나 전부가 2조나 다 뭡니까 수사받아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게 법인 겁니다. 법 절차가 있잖아요.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요강 학정을 기본으로 한 대학 사전 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 교육 점검 필수지단의 의평원 인정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정원 규모에 따른 인정까지 통과한 대학에 대해서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과대학 교수들 주장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바사바가 없는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뭐 법을 뭡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뭡니까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뭡니까 저보다 더 심하게 과학을 해온 사람들입니까 힘들겠냐고 이런 병 고치는 사람이 사기치겠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환자 이런 진로기록을 보니까 그게 폐암인데 그게 간암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카돌릭 의과대학 여러분들 카돌릭 의료중앙원에 홍길동이라는 여러분들의 폐암 전문의가 있다고 봅시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들 진로기록을 보니까 이게 간암인데 이게 폐암이라고 진로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행량이 여러분들 죄가 없는데 보니까 출시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야 돼 그럼 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너 10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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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직도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평균 수준에서 의사들이 압도적인 1등인 겁니다. 왜 의사들은 다루는 것이 거짓말 하면 환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지만 웃고 넘어가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다른데 규칙을 정해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정해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필요에 따라 다 뭡니까 그냥 업고 뒤덮고 뭔가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매일 하지만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그냥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악한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 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법적 절차라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순리대로 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0일까지 정원규모와 인정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허용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형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평원이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 다 끝나게 되면 그럼 2025학년 때는 2027년도나 돼야 여러분 정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세상에 오면 다 법적인 책임을 안 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은 바뀔 것이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 의로운 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 책임질 겁니다. 역대 정권을 보고도 그걸 못 배운다. 인생 조심해서 살아야 되죠. 교육 부총리 두 번 했고 이런 폼 잡았는데 막판에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이런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막판에 몸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좀 무리수를 뒀다. 같은 편이 권력을 잡으면 봐주겠지. 같은 편이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편이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전부 골로 가는 겁니다. 차후에 불인정을 받을 경우에 발생할 일부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불과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대책인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은 인정까지 통과하더라도 다가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원이 가능한 것은 상식적인 행정입니다. 결국 내년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 정원이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안 들을 겁니다. 왜 반드시 2025학년도에 통과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가오도 좀 세울 수 있고 역대 정부가 못한 걸 내가 했다는 이런 폼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정해진 여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